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해 주시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기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김우현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를 두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약하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이고 달러는 강하고 또 국내 증시만의 지정확도 리스크까지 산재해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오래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종목을 선별을 해서 단기간으로 끌고 가시는 게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중 전문가님, 오늘 머니 키워드림 주말 아침에 모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알려드릴 거고요. 2024년도 10년 들어서 시장 부진한데 망가진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 오늘 1시간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듣기로는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작은 수술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냉장 쪽이 조금 안 좋으셨대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 회복 단계신데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지키려고도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에 지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단기 조정장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신년에 지금 시장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한 걸음에도 달려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2024년 또 초반에 여러분들 계좌 많이 망가지셨을 것 같은데 복구시키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님과 1시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가님과 이런 순서로 한번 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조정 나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고 쪽집게 강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일단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히든 공략주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어떤 성적 내고 있는지 한번 리규 시간 가져올 거고요. 뒤에 시장과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문가님만의 기법, 오늘 또 새로운 기법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기법 강의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공략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조정이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저희 한 3주간 시작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복구 좀 해볼까요? 제가 신년에는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단기 조정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오늘 시간 정말로 집중을 하시고요. 제가 시든 공략주들 원래 말씀드릴 때 짧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단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종목, 기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무려 10분이나 할애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정말로 집중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조정 극복 프로젝트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계좌가 망가져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공무원처럼 꾸준하게 따박따박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법들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지수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닙니다. 단기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수가 잠깐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현금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포트나 비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들을 고쳐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방송 중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김보람, 이 무료체험 7일 솔루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20분을 받아서 저를 7일 동안 모든 종목들을 같이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신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케어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7일 동안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계좌를 복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누군데? 제가 아직까지 이 데일리에서 오늘이 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사랑 M사,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S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데일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려 전업투자자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1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의 매매기법만으로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데뷔했을 때가 언제냐면 9월, 10월에 이 데일리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 단기적으로 지수의 변곡들을 다 맞출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기법들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락장, 단기 조정장에서 지수를 잘 봅니다. 지수를 잘 본다는 것은 종목의 움직임들의 큰 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건 뭔가요? 이럴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테마주 단기 매매, 급등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종가 배팅, 컴퓨터 많이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종배장인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종가 배팅 확률이 무려 90%가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매매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7일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거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선착순 2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란톡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란톡방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란톡방의 특징은 자율 매수, 자율 매도, 자율 손절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결정 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기준 잡아들이는 대로 움직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가 베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착순과 무관하게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신다고 한다면 이 1시간짜리 영상을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종가 베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 너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오늘이 여섯 번째 출연이고, 지금 여태까지 다섯 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든 공략주들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봐야 두 종목, 세 종목, 어쩔 때는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32% 상승, 31% 상승, 72% 상승, 그리고 20% 이런 식으로 다 20%대 이상의 상승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세요. 제가 다 2주와 3주에 한 번씩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226%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26%를 다 먹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확률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란톡방에서 직접적으로 7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다.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신년 계좌 분명히 복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 단기 조정장에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 조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산타랠리라는 명목 하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 연도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한 3주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도 1월이 며칠 지나지가 않았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망가진 계좌, 복구를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색 네모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켜고 있는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2초 정도 기다리니까 링크가 나오더라고요. 영웅문으로 된 주소가 나오실 텐데 그 주소 나오면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를 눌러주세요라는 창이 나오시면 747777을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들 모두 우려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김보람 솔루션 7일 체험권입니다.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을 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7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신청자가 항상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딱 20분만 모셔서 선착순으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7일 동안 함께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전업 투자자의 매매 방법, 매매 비법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전문가님이 항상 종가의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안전하게 즐기는 매매법의 강자이신데 어떻게 종가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1시간짜리 강의 영상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라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중혜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나온 이슈들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모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좌 다시 복구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도대체 히든 공략주 수익 나는 거 알겠는데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고 수익 얼마큼 났어요?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종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히든 공략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공략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스토리입니다. 제가 바로 직접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이 되게 좋은 게 저는 다 증거가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김보람 전문가가 어떤 종목들을 얘기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핑거스토리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보면 웹툰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가 75%가 빠졌다. 고점 대비. 그리고 바닥에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요즘 신규 상장주의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고점 대비 60%, 70%까지 움직인 이후에 이 평선들이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공략했던 시점부터 뭐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매수 구간 대비 공략 구간 대비 72%가, 32%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KNS입니다. KNS 같은 경우에는 제 주특기 매매 제 진짜 시그니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 장중에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오히려 수익하는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5일선을 깨는 자리가 그 첫 번째 자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는 그 종가 배팅이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연계되는 패턴으로 바닥을 다진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저는 10년 동안이나 이 매매 기법들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능통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KNS는 실질적으로 31%가 상승을 했고요. 이 31%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무려 이 종목을 3번이나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한 번에 공략을 끝날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공략해서 좋은 종목은 여러 번 수익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좀 많이 잊으셨죠. 그런데 한동훈 관련주가 시장에서 많은 이슈들을 받을 때 저는 한동훈 관련주만 한 주에 7번, 8번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테마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시장의 이슈를 읽었을 때 그 종목들에 강하게 편승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얘기했지 아까? 5일선을 깨는 이 눌림목 고급까지 기다려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상승했다? 매수 구간 대비 73%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다 수익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꾸준하게 강한 종목에서 어느 눌림목 구간을 컨택해야 되는지만 알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디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7일 동안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체험할 수 있는 7일 솔루션, 체험권 신청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들을 즐겁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라젠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멘트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구간들이 다 비슷하죠. 가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5일선을 깨는 조종의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추가적인 2차 상승 또는 슈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해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슈 선정이 중요합니다. 신라젠이 올라갈 때 신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는데 상한가가 약 2,500억까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을 약간은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들이 생겼을 때 눌림목원의 구간에서만 충분히 종가에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체계화하고 기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나눠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은 글로벌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기법이에요. 제가 요요 기법에 대해서는 너무 영상이 좀 길고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우디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큰 조종이 나온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 이런 공략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바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공략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방송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리스크를 지어드리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수익 내는 것보다도 크게 잃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구간 대비 24%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기입니다. 화천기기 지금은 다 잊혀졌죠. 지금은 아무도 조국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치 테마주가 이제 막 시작될 때 지금 제가 이 옷을 보니까 아무래도 첫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방송 때는 한동훈 관련주 이슈도 불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조국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그 공목들을 추천하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 구간 대비 18%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다 18%, 20%, 30%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조정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희든 공약도 두 종목 엄선해서 준비했고요. 그 종목들만 가지고 10분 동안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몇 주 후에 제가 이렇게 성공 예제를 말씀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든 공약주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두 종목 아니면 세 종목씩 가지고 나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대상홀딩스라는 종목 이 방송에서 김보람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많은 수익을 또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또 한정이 돼 있고 장중에 저희가 함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어떤 종목을 오늘 봐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시면 무료로 이런 내용들 전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카메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뜨시는 거 확인되시죠? 참여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참여코드 7777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또 전문가님의 주특기가 여러분들이 안전하지만 또 단계적으로 큰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특히 조금 위험한 매매 하시던 분들 전문가님이 안전하게 여러분들 종가에 들어가서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좀 다른 매매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좌가 망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여쭤보시네요. 김보람 솔루션 7일 이용권 어떤 내용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7일 솔루션을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가리는 거 없이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선착순 방송 중에만 20분을 신청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8분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2분 남았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지금 단기 반등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날 그날 전문가님 매매하시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건데 딱 7일 동안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8분 신청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한 12분 정도만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신청을 받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장 한번 짧게 보도록 할까요? 또 요즘 AI도 많은 인기를 불고 있는 것 같고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좀 걱정을 하시고 반등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단기 조정은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약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 장대의 양봉을 하나 세우면서 끝났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대장이 아직까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여러 가지 약세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큰 형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우인 우리나라도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노란톡방에서 달아질 것이고 7일 솔루션을 신청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계좌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장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일 때 또는 단기 조정이 나올 때까지 계좌가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단기 반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상승 단기적인 상승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나왔어요? 코스닥이 약 2, 3개월에 걸쳐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조정인데 약간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로 뭐가 있어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더해지면서 2%? 지금 보시면 2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단기 반등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다음 주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왜? 나스닥이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현재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장을 확인한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등 기대 심리로 이제는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이게 계속 상승할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9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매물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악재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약간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들을 왜 분석하나요? 왜 분석하냐가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호재 관련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에 돈이 쏠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뭐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AI 아니면 로봇,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또는 기준봉들이 나오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지표들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이거 공략해야지 수익 내기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그냥 뉴스만 보실 게 아니고 돈이 어디 쏠려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뉴스들을 분석하는 방법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있죠? 홍해마비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흥아해운이나 대안해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해야 될지 보세요, 여러분. 종목들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단기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좀 위협적인 리스크로 나타났던 김정은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입, 김정은이 시장에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AI 호재,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반도체 중 200조 폭등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강한 섹터가 시장에 생기고 그 섹터에는 분명히 뭐가 생긴다? 눌림목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죠. 여러분들 강한 종목들 중에서 오일선을 깨지 않고 그냥 오르는 종목 보셨어요? 모든 종목들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일선을 깨지 않는 종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종목을 못 샀다고 해서 추경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린다고 한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T로보틱스 어떤가요? 옛날에 과거 대장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뭐가 터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봉들이 터졌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런 데서 못 따라가서 난리야.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버스 지나갔다. 이미 버스 출발한 거를 왜 따라가려고 하냐. 기다리면 분명히 다음 버스가 오고 정거장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지켜라. 그 포지션이 어디예요? 오일선을 깨는 은봉의 종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선을 깨는 은봉의 종가에서 다음 날에 14%까지 수익을 줬는데 그럼 제가 이런 거 공략했느냐? 노란톱방에서 공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7일 솔루션 신청하시면 이런 종목들 매주 다섯 종목, 여섯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다. 왜냐? 어려운 시장일수록 강한 섹터, 강한 종목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할 수가 있다. 옥석가리가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마불사.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대마불사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종목들을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대마를 잡고 있는지 내가 지금 대장주를 거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돈이 쏠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불사라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대마인지 부터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직 하는 스킬들이 작다고 하시면 노안톱방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테마의 대장주를 구분하는지 어떤 식으로 섹터를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7일 솔루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른 종목이 생기면 거기에 수급과 돈이 다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계좌에서 단기적으로 또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 보시고요. 또 방송시간 이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나오시는 링크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 7777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김민달 님도 7일 이용권 신청합니다. 태아 님도 7일 신청권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 많이 남겨지고 계시네요. 조문가님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지금 이미 제가 보이는 것만 거의 20명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마지막으로 온 연락으로는 이제 7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솔루션 체험이 지금 7분이 남았고 방송 중에만 들어와서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시간 이제 한 19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희 방송시간 안에만 김보람 전문가님의 7일 솔루션 무료 이용권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분 정도 자리 남은 것 같아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가지고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하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수익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종목들 7일 동안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새로운 기법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법이에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기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새로 가져온 기법은 도화선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화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화선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폭약의 심지를 도화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탁 하기 위해서는 도화선에다 불을 탁 붙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도 어떤 그런 폭발하기 위해서 심지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 가듭말이 계속 달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테마가 편중되는 성향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의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강력하게 심플하게 구분을 해주는 선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도화선 기법의 특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예요? 테마의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를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마불서다. 대장주를 선정했을 때 이 기법의 성공률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반도체, 초기 테마의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잘 들으세요. 도화선 기법은 이 빨간색 라인의 주가가 닿게 되면 폭약처럼 탁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도화선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닿고 나서 추가적으로 단기간 7%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 네오쌤 지금 주가 열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갔나. 실질적으로는 도화선 터치 후에 3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첫 번째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의 길목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뭐예요? 지금 AI 관련주로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오려고 나서 내가 어느 길목을 지켜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주들을 어디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제는 도화선 자리를 지키게 되면 주가가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하는데 이틀 만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20% 상승했습니다. 20%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대장주이고 거래대금이 3천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 기법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대장주의 첫 번째 눌림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7일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분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이 도화선 기법, 심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두 분 추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너무 아끼는 거여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충분히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기법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장주 종목들을 찾았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시장에서 무슨 종목이에요? 저출산 관련 대장주입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이런 종목들에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도화선 라인 좋죠. 이 기법 라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이 대장주, 시장에서 어떤 분석, 어떤 섹터가 관심을 받는지를 분석하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타점들은 이미 고정형 타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구분하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와우인데 MP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MP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는 XR 관련 테마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조정이 또 나오게 되니까 바로 도화선 터치하고 8에서 9%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8에서 9%가 작나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물리지 않고 강한 종목들을 컨택한다고 한다면 이런 타점들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빛 레이저 아세요? 한빛 레이저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저도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이런 기법과 이런 기준들이 없다고 한다면 공략을 못할 것 같아요.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상승을 해주고 나서도 분명히 눌림목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 눌림목을 주고 나서 나는 좀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도화선 터치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다? 22%에 상승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선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런 기법들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대장주만 선택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기법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뭐냐면 이 도화선 기법은 달리는 말을 수익을 크게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길게 내주고 좀 잘 달리지 못하는, 좀 약한 주식들은 빨리 빨리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2, 3일 내로 터치했을 때만 이 매매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아무 때나 터치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도화선이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인 2, 3일 내로 터치했을 때만 매수를 하시고요. 이 매매 타점에서 안 가는 종목들은 적절하게 손절로 커트를 해줬을 때 정말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와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두 분 뽑아서 분명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새로운 기법 가지고 나오셨는데 도화선 기법입니다.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는 거에서 전문가님이 나온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여기서 한 번 쉬어갈 때 그 타이밍을 바로 알려주는 게 도화선 기법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문가님이 설정해 두신 그 라인 있잖아요. 라인을 닿으면 바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 확인하셨을 텐데 딱 두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두 분만 오늘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기법 받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면 두 분만 선정을 해서 전문가님이 이 도화선 기법에 있는 그 라인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전달드린다고 합니다. 두 분이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세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밑에 들어오시는 QR코드 하나 보이실 거예요. 검은색 네모박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 주시고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오시잖아요. 영어로 된 주소 나오시는데 안 나온다고 하시면 한 2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링크 나오시면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7777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김보람 솔루션 7일 이용권 이제 한 두 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곧 마감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신청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공략주를 진짜 선별을 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지금 김보람 솔루션 두 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분명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건데 다음 주 반등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또 계좌가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언제 그런 황금 같은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안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7일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단기 조정장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히든 공약도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항생테크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ETN 관련 종목인데 제가 예전에도 ETN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왜 공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테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홍콩 증시를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 증시가 2% 오르면 4% 오르고 2% 빠지면 4%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홍콩? 웬 홍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나 이 주식을 꼭 사야 돼 라고 해서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컨택하는 거지 어떤 주식만을 사야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흑료백료 아시죠? 저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게 수익만 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인사이트를 상당히 넓혀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나를 소외시키지 않을 종목 나를 정말로 시장이 반등할 때 내가 소외되지 않을 종목 중에서 재고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 중에서도 코스닥 레버리지도 있고요. 홍콩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레버리지를 지금 가져온 게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갖고 온 게 탄력이 좋습니다. 결국에 같이 반등할 장세라면 같이 반등할 지수라면 탄력이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수익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백테스팅도 보여드리면서 왜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항생 레버리지는 항생 레버리지는 빠질 때 2배 빠지고 오를 때 2배 오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빨간 줄 이 전기줄에 닿으면 앗뜨거하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수라는 것은 떨어지는 데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하고 11월 생각해보세요. 지수 계속 빠지던가요? 아닙니다. 살짝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러면 그 살짝 오르는 기준을 아시면 되는데 그 살짝 오르는 기준이 뭐다? 이 전기줄 이 빨간 선에 닿았을 때 반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가 빨간 전기줄보다 더 아래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도 들어가 있다. 저는 이거를 용암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암구덩이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못 견디고 막 튀어오르죠. 증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빨간 구덩이에 오래 들어가 있게 되면 충분히 강력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뭐가 있다?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지수 거래해서 재미없는데 많이 안 오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일까요? 이 구간이 13, 15%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에서 10% 구간입니다. 왜냐? 제가 실질적으로 다 거래했고 공략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하락장 때 코스닥 레버리지, 2차전지, ETN, 그리고 항생테크들을 통해서 하락장들을 다 비켜갖고 하락장들에서 제 몸을 의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ETN이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거 설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왜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10월 하락장에서도 저는 2차전지 ETN을 공략해서 많은 퍼포먼스들을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 솔루션 지금 한 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함으로써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한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반등 더 빠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오히려 집중 추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두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매도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솔루션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신다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내 계좌가 소외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이런 장에서도 의지할 곳이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디 스프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련 이슈 로봇 AI 관련 이슈도 있고요. 플러스 한동훈 관련주도 살짝 묻어있습니다.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종목이 복합 테마예요. 테마가 두 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슈가 있어야 없어요?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물류나 AI 로봇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위치가 어때요? 호재는 이미 다 가지고 올라갔는데 호재는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호재가 없는 위치까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관련 이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 한동훈 관련 이슈가 잠재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출마했죠. 그런데 분명히 이 분은 어떤 식으로 된다?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마평에 오를 거예요. 지지도 관련돼서 오를 겁니다. 저 정치 성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이슈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주가의 위치가 어디다? 바닷권이다. 바닷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요요기법이라고 제가 정형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공격주들에서 안전한 위치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물류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단기간에 움직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어떤 식으로 수익 실현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김보람 솔루션 신청하시면 정말로 후회 없는 단기 반등장에서 여러분들 계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히든 공략전 두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예외적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레버리지 항생테크 선물 ETN 첫 번째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는 한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항생테크 선물 ETN을 다음 주 월요일장에 바로 공략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요.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전기줄 빨간색 선에 닿아야지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걸 보셨을 텐데 그 전기줄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종목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설정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노란톱 오픈 채팅망에서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밑에 보이시죠?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 먼저 해주시고요. 입장하시면 되는데 링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여코드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면 7777 네 글자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 간편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지수 단기반 등을 맞추는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움직임을 안다고 하시면 약간 힘들 때 그래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머니 키워드림 김보람 전문가님만 드리는 거예요. 이 빨간색 줄에 닫자마자 지수가 반등하는 거 보셨을 텐데 레버리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거 없으면 사실 투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간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란색 오픈 채팅방에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거든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여러분과 함께한 머니 키워드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